두 볼이 두실두실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나랑 동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전화길 들고 고민할 거야 지난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살 빼 소란의 살 빼지마요 듣고 계시는데요 말문을 좋아하시죠 소란의 고영배씨가 첫 번째 책을 에세이예요 에세이 발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또 어떤 걸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라디오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웁니다 고영배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밴드 소란의 보컬이자 책 홍보기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저자 고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되시피니까 아프시기 전에 같은 행사에 한번 그때 제가 진행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그 책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라디오계의 유재석 이 말은 그때 봤을 때 이런 말 없었는데 이거 언제 왜 생긴 거예요? 제가 SBS 라디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정 출연을 했었고 좀 많이 했어요 라디오를 꽤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이었죠 이게 좀 계보가 있어요 매번 라디오 게스트를 동시에 많이 하는 분에게 그거를 무슨 대를 잇듯이 아 그래요? 예전에 데프콘씨가 그런 수식어가 있었고 일락님 그분도 이런 수식어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저였는데 이제 그 뒤로 몰려줬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그래서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쭉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죠 입담이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부딪지 않았을까 보면은 영철이 형이랑 하관이 비슷해 이게 이제 떠드는 하관으로 떠들거나 노래 잘하는 하관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둘 다 아주 뭐 딱이네 너무 좋구만 오늘은 이제 작가 고영배 씨로 모시기도 했어요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네 어떠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기가 되게 쑥스러운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 전부 제 이야기를 그냥 쭉 담은 책이고 그러니까 쑥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띠지에 이게 사진을 야 이게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너무 얼굴을 만졌는데 야 이런 거 안 돼 저는 원래는 제가 항상 그 이제 진짜 프로 작가님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프로 사진 작가님을 왜곡 잘하시나요? 왜곡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네 저도 이거는 조금 어? 많이 문질렀는데? 너무 의사 선생님처럼 나오지 않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그러네요 또 의상까지 보면은 하얀 자켓을 입으니까 의사 선생님 같게 돼 사실 책 표지 컬러에 맞춘 의상인데 약간 의료계 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쑥스러운 이야기들이긴 한데 책을 내보자는 제 안에 결심을 하고 나서 저의 있었던 일들을 저는 순서 상관없이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34편의 짧은 글이 모였는데요 그거를 다 모아서 편집을 해보니까 챕터가 세 개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밴드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이 한 챕터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가족에 대한 이야기 저희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지금의 가족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딸이죠? 네 딸 딸바보 많이 좋아해요 너무 예쁘죠 많이 좋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홍수연님이 라디오계의 수도꼭지 툴면 나와 송지선님이 엠본부 DJ 이거 언제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밤 10시에 해요 저도 언제 꼭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주세요 라디오계의 보물 고영배 작가님 책 출판 축하드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보내주셨고 김소영님이 고 작가님 평소에 센스 있게 사진도 잘 찍으셔서 애세에 사진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만 있어서 의외였어요 어? 그래요? 이게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나름 저도 사진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쓰려면 풍경이나 그때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진이 주로 많이 지금까지 찍어놨어요? 다 인물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애들 사진밖에 없어서 쓸 만한 게 더 없더라고요 다 애들 얼굴 이렇게 얼빡샷이라고 하죠?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쓸 게 없더라고요 전형적인 글밥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아이고 애들이 너무 애를 너무 예뻐하는 아빠의 어떤 사진첩 전형이겠거니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왜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왜 썼냐라고 물으신다면 써보자 해서 쓴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안이 딱 왔을 때 예전에도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안도 그냥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아니요? 이러고 말은 정도였는데 이 분이 본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게 한 두 명이 있어요 이 편집자님 진정어린 조언 조언이랑 제안과 편집자 네 지금 저희 담당 직원분의 어떤 강렬한 소망 이 두 명이 되게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저희 설안 담당 직원분이 갑자기 둘이서 막 의기투합을 하더니 막 단톡방 경축 고영배 작가님 데뷔 막 이런 방을 만들고 오늘은 글을 쓰셨나요? 와 너무 좋아요 천재 아닌가요? 사실 갈고요 나와 이게 으쌰으쌨데 사실은 갈구는 거의기도 했는데 두 분이 설득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너무 많이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쓸 말이 없다 근데 그 했던 말들을 쓰면 어떻냐 쓰다보면 했던 말이랑은 다르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것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사람들이 다 들은 것도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요 잘났네 그러고서 또 저희 직원 친구는 그동안 만들어서 발표한 저의 곡들과 가사들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을 더 알게 되면 앞으로 쓰는 음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제가 거기에 너무 설득이 되고 응원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너무 설득이 되고 응원이 돼가지고 한번 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책이 나와서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발간된 지 좀 며칠 지났는데 일단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아 그럼 좋아하지 또 이게 저희 개인적인 얘기들이 옛날 얘기들이 써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일단 저희 아내랑 아이들은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5살인데요 10살, 5살? 서점 이제 제 사진 있는 메대 가서 막 사진 찍고 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건 되게 뭔가 큰 힘이 되겠다 네 그래서 진짜 되게 잘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가수 고영배로도 자랑스러워하시는데 또 어머니 세대는 작가 고영배 아들 최고 최고 가족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좋은 얘기가 많나 보다 나는 맨 흑역사만 써가지고 흑역사도 있긴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 좋은 일 써서 뭐해 근데 저도 너무 좋은 일만 나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진정한 어떤 수액이네 사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지 그런가? 그렇지 근데 그건 있었어요 거꾸로 누군가 이렇게 자주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 얘기가 많더라고요 말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주 안 울어서 제가 울었던 날들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운 거를 다 적었더라고요 세게 운 날은 다 적었더라고요 제일 세게 운 거 하나만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이게 책에서 좀 강렬한 얘기라 그럼 그 두 번째? 두 번째 군대 가던 날 군대 가던 날 울었어요? 왜 울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던 엄마가 아 어머니 때문에 새벽에 울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 어떤 거? 전날까지는 전혀 티를 안 내셨어요 엄청 어머니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투는 아니지만 센 척 하셨어 근데 저는 진짜 와 엄마 진짜 냉정하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셔서 진짜 강하신 엄마인 줄 알았지만 진짜 강하시구나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도 알았어 잘 갔다 그래 너 나 마중 안 나간다 네 친구들이랑 가라 알았어 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깼는데 저쪽 방에서 깼는데 통화하시는 소리 들었는데 막 엉려 울면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슬프지 그리고 요 뒤에는 말하다 울지도 몰라서 아 진짜요? 감정이 편가지고 이거는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울컥하더라 바로 근데 부모님 관련된 건 사실 그래 맞아요 보통은 가서 우는데 제가 이제 그 들어가서 그날 밤에 농산에서 조교 생활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첫날 입소되는 부대가 달라요 입소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우리 이제 교육대대니까 오고 나서 입소돼서는 사실 살살하거든요 교육대대 오고 나서 첫날 밤에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첫날 밤에 이제 우리 소등 10시에 하고 나면은 막 그냥 막 이런 소리 나죠 막 다 울고 난리나 몇 명 그래도 한 소대마다 한 3명씩은 울어요 그거랑 조교하셨으면 그 부분은 제일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부모님 편지 읽을 때 그땐 울지 다 울죠 표면장력 다 이렇게 다 고개 뒤로 흐를까 봐 다 끝까지 못 읽고 답장 쓰는 시간 주거든요 쓸 때도 울어 맞아 쓰면서 막 울어 그때 최고 자기 인생 최고 효자 되는 거지 어머니의 가끔씩 틀리는 맞춤법과 엄마의 필체 보기만의 눈물 나고 저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제 책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편지처럼 돼서 어머니 너무 좋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셨구나 읽으시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낭독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 또 이제 음악도 하시니까 목소리도 오죽 좋아요 그러니까 낭독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제목이냐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이런 챕터네요 이 글의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연을 했던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첫 소절을 부르는데 관객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주요 곡도 아니었고 공연 때 자주 하는 곡도 아닐 뿐더러 시작하는 부분은 후렴도 아니고 벌스인데 어떻게 가사를 다 알지?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귀에는 그 떼창이 뻔뻔함 가득 첫 앨범 소개글에 적었던 좋은 음악은 결국 알아본다 라는 문구에 화답처럼 들려왔다 어딘가에서 우리 음악이 닿았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와 기쁨이 휘몰아쳐 절이 탈 정도로 너무나 큰 응원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펑펑 울리며 공연을 이어갔고 그 뒤로 공연이 끝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떼창은 나에게 소란이 멈추지 않게 잡아준 등대처럼 나를 이끈 떼창이었다 지금의 떼창도 마찬가지다 계속 나와 소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을 주는 열렬한 응원가다 울지마 지금 울지 않습니다 떼창에 대한 기억 근데 이런 게 참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응원이 됐죠 실제로 지금도 제가 밴들이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도 그 떼창의 퀄리티에 따라 공연의 퀄리티도 영향을 계속 받아요 아 그 현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큰 힘이라서 그 에너지가 진짜 공연 자체의 퀄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스스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관부터 앨범 발매부터 소개글까지 직접 다 하던 그 마지막 쯤이었어요 이 공연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회사에 들어갈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데 너무 힘들고 힘들지 자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러고 이 공연 끝나고도 별 수 없으면 멤버들을 이제 성과도 없이 잡아두고 있으니까 해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요곡도 아닌 그냥 수록곡의 벌스를 막 따라 불러주시니까 어? 되고 있었구나 타이틀이 아닌데 아 이게 누군가는 좋아해주시고 계시는 게 분명했구나 확신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그런 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뭔가 다음 책이 됐든 다음 음악이 됐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책을 쓴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때 내가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점점 자기 인생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요 보내는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아 그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구나 아 그쵸 그쵸 나는 그냥 허공에 쓰는 줄 알았지 닫고 있었구나 아 닫고 있었구나 네 그거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전미경님이 책을 읽을 때도 몽글랬는데 작가님이 읽어주니까 또 몽글몽글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김하리님은 고 작가님 저는 고 작가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해요 아 죄송해요 라디오계 유재석들은 하나 읽어주시면 또 하나 제가 읽어야 되는 습관이 해도 돼 습관이 있어가지고 게스트 습관입니다 이게 보통 근데 초대석 게스트는 안 그러긴 해 아 죄송해요 고정 게스트를 너무 많이 했어 해도 돼 고영배 씨는 하는 걸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 퐁당퐁당으로 읽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금수님 이거 기니까 고영배 씨가 읽어요 안녕하세요 군대 간 우리 아들이 고영배 씨 팬이에요 제가 대신 받아준 거지만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인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요 아들에게 책 보내줘야겠어요 공연의 3공 쓰시는 분은 최고의 입담꾼 고영배 씨가 이제 책까지 출판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는 제안을 받고 총 준비 기간 한 1년 정도 1년? 1년 정도고 제가 그 사이에 계속 구상한다고 이렇게 잘 안 쓰고 있으니까 진짜 훅 들어오신 상황이 생기면서 이러시면 작가님 그렇게 친절하셨던 편집자님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그건 진짜 농담식이긴 했는데 빨리 써라 최악의 순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요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내가 이 필자를 이 작가와 이제 두 분 다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없는 이상 위약금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 또 홍보의 타이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이 시기에 맞춰서 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독촉을 해주셔서 제가 하루키 작전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쓰기 그거에 들어갔어요 마라톤도 해야지 그러면 생략 마라톤 생략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썼어요 새벽 스케줄 있는 날 빼고는 그래서 한 편 써서 보내드리고 또 써서 보내드리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마감이 좀 편하죠 실제 쓰는 건 사실 한 개 3개월 정도 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고용배 씨 절친 절친이 절친이구나 10cm의 권정연 씨가 책을 읽고 수필이라고 들었는데 전설 고용배의 위인전이었다 내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거 디스인데 비판이네 이게 심지어 추천사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런 추천사가 어디 있어요 위인전이었다 근데 내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고 써 있어요 제 책에 한마디 남겨주시죠 건동열 씨에게 정신 차리자 이건 추천사가 아니야 다른 분들 추천사를 좀 보고 써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칭찬 칭찬이란다 추천사를 안 쓰시다가 쓰시려다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엄청 또 재밌게 써주려고 애써서 써준 거긴 한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 우리 가수 고용배 씨 오늘은 작가 고용배 씨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은 얘기 나누기 전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엄청 쉽습니다 고용배 씨가 속해 있는 밴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인데요 201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 13주년이 된 중견 밴드 이 밴드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객관식이에요 소란 2번 고란 3번 파란 힌트? 힌트요? 힌트요? 힌트는 어 뭐 요거스럽다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시죠 요거스럽다 파란스럽다 아니면 고란스럽다 파란스럽다 어떻게 자연스러운지 생각해보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걸로 네 오케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원 또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립니다 아 방금 이 정답인 밴드의 행복 들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선부로 가겠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 행복이 없는 건지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뱃백 뱃백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 가수에서 잠시 작가로 배우시는 고영배씨 모시고 우리 신간 책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네 1203 쓰시는 분이 책 제목 소란 노래 행복 가사에도 나오네요 맞아요 제목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 가사를 쓴 거예요 그 소란의 노래 행복에 나오는 가사를 가사 일부분입니다 제목으로 쓴 거구나 네 무슨 사연이 있나요? 어 원래는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어 그리고 출판사 쪽에서 생각했던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어 저는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게 좀 길기도 하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어 쓰고 보니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했는데 근데 단번에 그게 더 좋은 거 같다고 그걸로 하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지게 됐어요 뒤쳐서 항복한 건 아니고 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후보가 있지도 않았고 아 그랬어요 제목 정할 때가 또 이제 권역이긴 하죠 맞아요 어 그러면은 이 우리 책 제목이 원래 이제 유래가 되는 그 행복 뭐 아까 우리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 대목만 살짝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까요? 가수인데 그래도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야지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아마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거 밥 먹었는지 챙겨주는 거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거 음 이렇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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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에이 잘한다 김규리님이 노트북 가서 구독하고 왔어요 소란스러워서 소란은 아닌 거겠죠? 음 어 그냥 그냥 그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소란스럽다 할 때 그 소란을 쓴 건 맞는데 예 우리 음악이 막 그렇게 소란스럽지도 않으니까 그러게 재밌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뿐 차라리 소란스러운 음악을 하거나 안소란으로 지을 걸 네 아 7369 쓰시는 분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거 읽어주세요 영배님 제가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는데 웃는 항아리 얼굴이 보기 좋아서 저도 모르게 찍었어요 웃는 항아리? 이게 뭐지? 영배님을 떠올리면 목소리가 좋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배님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영배님과 닮은 예쁜 웃는 사진 보냅니다 라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아 진짜 웃는 항아리잖아 이런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를 그러니까 뚫어놨어요 음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음각도 아니지 잘랐어요 통과시켰어요 뚫어놨어 그냥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자기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못하잖아 그렇죠 마치 탈처럼 구멍이 뚫린 항아리인데 웃는 얼굴이에요 밑빠진 독도 아니고 옆빠진 독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밑에 항아리는 원래 항아리라서 뚜껑처럼 쓰나? 뚜껑인가 네 디자인 뚜껑 이런 게 있구나 눈사람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네요 눈사람 모양이네 항아리와 닮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요 피부톤도 비슷하고 피부톤이 비슷하고 네 약간 어두운 피부톤이 비슷합니다 밝고만 보여 밝은데 2837 쓰시는 분이 고영배님 하면 또 성대모사 아니겠어요? 박명수 펭수도 좋고 권정열 이석훈씨도 좋고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냥 아무나 아무나 다 좋다는 말씀 같아 아니 제가 한 번씩은 했던 건데 이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성대모사하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해주세요 제가 잘 나올 것 같은 거 의외로 의외로 해보고 깜짝 놀랐던 게 펭수거든요 어 아 아 여러분 펭수입니다 오늘 허재웅쇼 아 최고의 DJ 어 또 아침이라니까 안 돼 한 번 더 해줘 딴 거 해줘 딴 거 해줘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조롱으로 조롱으로 권정열 10cm 노래 하나 조롱이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어 어 정열씨가 저희 노래 가을 모기를 제 축가로 불러줬어요 이 친구가 워낙 끈적하고 모든 노래 야하게 부르다 보니까 원래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이런 노래인데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심지어 교회인데 와가지고 양복 입고 고마워 예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열이한테도 미안하고 펭수한테도 미안하고 아이고 야 이 아침엔 잘 안되네요 예예 정말 성호를 긋고 싶어지네요 무슨 일이래 이게 교회에서 그랬어 고마워 아직 안되네 소울풀했구만 아 우리 낭독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아 이 대목의 낭독이라니 해야지 아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해야 또 편집자도 좋아하고 출판사에서도 만세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몇 번이고 표현해주고 싶어 라는 글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네 아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살면서 꾸준히 듣게 되고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농담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야 너 누구 만난다며 좋냐 처음에 너무 잘해주지 마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는 그냥 너무 아깝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할수록 나와 상대방 안에 행복으로 저장된다 이 행복은 기억과는 달리 변질되거나 사라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으로 영원히 마음속에 머무른다 아침에 만나서 밤새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상대에게 나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하루는 얼마나 풍성하고 예쁠까 어 예쁜 글이었어 쑥스럽네요 예뻐요 이 행복 어쨌든 주제가 행복이니까 책 전체로 관통하는 요즘 제일 큰 행복을 담당하는 부분이 내 삶에 어떤 거예요 아 이거 뭐 두 말 할 거 없이 당연히 딸들 우리 가족이죠 아 아내가 빠지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딸들 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맛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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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도 바로 때리는 맛이 있고 또 언제나 언제나 날 감싸주는 이 뒤따라오는 서브텍스트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저를 너무 강렬하게 때리는 거 솔직히 딸들이고 너무 귀여우니까 아 하지만 언제나 그 옆에 아내가 있죠 아내는 결국 이제 맥락으로 전락하고 말았군요 아내가 없었다면 딸들이 있었을까요? 없지 어 있으면 큰일이지 아이고 예수님 그리고 더더욱이나 또 엄마 어머니 듣고 계실까부터 신경쓰이네요 야지 다 나오네 우리 팬분들 우리 팬분들 야 팬분들 제일 늦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올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게 순서가 맞죠 사실 그래 엄마가 좀 신경쓰이네 엄청 좋아하셨는데 책 보시고 어머니도 빨리 맥락이라 그래 네 어머니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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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아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자체 아 그거 잘 알아요? MBTI? 아 뭐 깊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난 아예 몰라서 이거 맥락 좀 알려줘요 진수라님이 옹디와의 대화를 자꾸 듣다 보니까 F와 T의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T가 이제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날씨 너무 좋지 않아 가을이니까 날씨 좋지 이러면 어 너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요즘에 약간 트렌드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현실적인 소리 하면 야 여기 싱가포르 여행 오니까 진짜 진짜 여기 거리가 깨끗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너 T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옛날에 약간 문과 입과 따지듯이 그럼 F는? F는? F는 더 막 이제 머릿속이 꽃밭이다 막 아 룰루랄 와 너무 그런거야 감성적이고 내가 F네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는 감사합니다 허지웅님이 약간 T의 상징 T지웅 감사합니다 내가 F야 플라워 T 아니 F F T 아니야 이제 그건 남들이 보통 보면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긴 해 근데 하지만 말투가 다르지 가을에 날씨 좋은 거 누가 몰라? 뭐 이렇게 가을이잖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좀 소름 끼치는 T 프릭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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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FT네 FT 5277 쓰시는 분이 광주의 난장콘서트에서 고영빈 님 가까이서 봤어요 라이브도 짱 잘하시고 잘 웃는 모습 너무 예쁘셨어요 꽤 예전에 갔던 공원인데 기억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소영 님은 직접 봤나봐요 고 작가님 땡땡문고에서 사인하시는 거 봤어요 대 작가님과의 만남 보러 왔어요 너무 쑥스러워요 제가 좀 약간 수줌과 낯가림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무대에 서면 완전 그냥 자신감으로 가거든요 나를 따르러 느낌으로 가는데 그 땡땡문고 앞에 이렇게 서서 제 뒤에 현수박이 이렇게 서있는데 진짜 좀 속된 말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쑥스럽더라고 이게 서점 이제 보통 서점 사인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전국에 어지간한 데는 다 이제 큰 데는 갔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무대랑은 달라 너무 달라 무대는 일단 저쪽은 깜깜하잖아요 그쪽만 밟고 그러니까 너무 밟고 그 다음에 행인이 도처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도처에 그리고 움직여 뭔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다 움직이고 내 뒤에 내 사진 막 그 뭐 대법만하게 크게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 이렇게 줄 서있으니까 줄 서있는 것도 이제 사람들 통행 방해 안되게 디귿자로 길게 줄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무슨 이렇게 포위한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모로 진짜 다르더라고요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어 제가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사인회를 했는데 이 사인회라는 게 또 시간이 세포보다 오래 걸리고 그렇지 한 분 한 분 응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와 공복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진짜 너무 완전히 기운이 쫙 빠졌던 공복에 싸인회 금지 윤정호님이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댄스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하셨어요? 콘서트에 오시면 춤이 실제로 춥니다 진짜? 저희는 밴드 씬에서 인디밴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문 댄서분들과 함께 아예 안무를 해요 어떤 곡에다가요? 뭐 저희 곡에 댄스 브레이크를 댄스 브레이크를 넣기도 하고요 편곡도 하고 편곡해가지고 부르노마스 느낌 나게 하기도 하고 아 진짜? 별거 다합니다 저희 별거 다한다고 합니다 꼭 찾아가 보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가수 고영배씨에 관련한 질문들도 많아요 오파사철 쓰시는 분이 작사작곡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곡 작업하실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하셨어요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근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공연을 가장 중요시하는 밴드인데 음원을 녹음을 해도 공연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엔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음원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공연 때는 길게 하더라도 음원을 좀 짧게 할까? 네 이런 타협도 되게 많이들 하거든요 요즘 생각에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공연이 더 메인 스테이지인데 공연의 느낌 그대로 음원에 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 좀 많이 해요 그렇지 실제 이제 뭔가를 소비하는 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네 네 그래서 글도 짧아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요즘에 그게 혹시 내가 타협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응 하면서 아마 좀 과감하게 공연의 길이 그대로 담아보기도 하고 오 좀 그런 느낌 실험 너무 하다가 이제 막 안돼 산으로 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팬분들은 뭘 팔았을 것 같다 라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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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 뭘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 하여간 팔면 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좋대요 영업이 좋대요 영업 쪽 뭔가를 판촉 이거 어떠세요? 뭐 이랬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뭔가 굿즈를 좀 제작을 해서 하하하하 그러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대목 더 들을 건데 왜 또 낭독을 들으냐 왜냐면 이 곡 이 대목은 중요하기 때문에 팬들에 관련된 대목이에요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시죠 나보다 더 기대하고 나보다 더 기다린다 수많은 공연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 본업을 열심히 한다 SNS든 너튜브든 방송이든 행여나 기가 죽을까봐 댓글로 응원을 보내준다 힘이 된다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준비한 공연의 내용을 모두 곱씹어가며 고맙다고 말해준다 내가 만든 음악을 나보다 더 사랑해준다 이 음악과 무대가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말해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주절주절 일기장처럼 서툰 이 글도 좋은 점을 애써 찾아가며 읽어주고 있겠지 꽤 자주 생각한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흔해서 미안할 만큼 고맙다고 뭐하기 제일 미안해요 이게 아 이게 매번 저희는 공연을 진짜 자주 하잖아요 저도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시고 떼창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저는 맨날 끝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 쓰잖아요 네 그리고 콘서트 같이 엄청나게 큰 거에 막 진짜 막 큰 환호를 보내주신 날 저는 또 고맙다고 밖에 쓸 수가 없을 때 아 내가 맨날 이 말만 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더 멋지고 더 내 마음을 표현할 말이 없을까 그래서 실제로 SNS에 한 번 썼던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 너무 흔해서 그 미안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도 책을 쓰면서 또 기억이 나서 거기에다 한 번 써봤습니다 아이고 그만큼 고맙다 네 더 좋은 표현 없나 이렇게 찾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말로는 담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죠 공공오리 쓰시는 분이 소란의 다른 멤버들은 영배씨 책에 대해 뭐라고들 하나요? 이게 되게 가족들은 우와 책을 쓰다니 이거라면 멤버들은 어? 책을 쓴다고? 이런 느낌이죠 띠용 갑자기? 그럴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는 축하해주고 또 어제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주변에 선물할 수 있는 책도 이게 책은 음반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 서점에도 날짜가 다 다르게 들어가고 네 네 메달을 차지하는 것도 네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음반 쪽은 무조건 몇 월 며칠 빡 다 같이 전국에 빡 이거거든요 네 음원 몇 시 공개 다 같이 클릭 뭐 이건데 다르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책을 늦게 받았다 보니까 멤버들에게 이제 그저께 전해줬는데 음 이제 어제 이제 저희 베이스 치는 멤버가 1독 완료했다고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 고맙다 이렇게 저도 쓰고 1독 완료 이후에 뭐 다른 코멘트는 없고 2독 들어가겠다고 아 2독을 2독을 한다고? 네 2독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어 아 이해가 안 된다 어려웠나 야 이거 좋은 말 하나 좀 써주지 황봉래님이 영배님 목소리 참 따뜻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이 더 따뜻하네요 최용님도 팬들의 마음 잘 알고 표현해 주시는 영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끝마치기 앞서서 요거 여쭤봐야지 그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의 그 프로그램 아 네네 저희 프로그램 일요일? 네 그 제목이 스포왕이에요 네 네 왜 스포왕이야? 거기 뭐 너의 미래를 스포한다면? 이게 그 질문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 초대손님을 매주 모셔서요 그분의 스포를 들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왜 특히 이제 뮤지션분들 중에 다음 앨범 스포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스포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앨범이나 공연에 홍보를 해주시는 스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게 없으면 자기의 먼 미래를 스포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획을 말해달라 네 저는 가게 차릴 거예요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영별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영별씨의 미래를 스포해주세요 아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너무 먼 스포인데? 멋있게 무대에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멋있게 말고 재밌게로 할게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에서 팬분들과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는 좀 멋있는게 좋지 않을까? 아 그때도 유쾌하고 싶어요 그래 네 웃기고 싶다 아이 좋다 명확하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근사한 어떤 그 목표로서의 그림 이게 딱 그냥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야 맞추셨네 이거를 어려웠지 사실 네 쉽지 않은데 사실 어려웠어 나 파란인 줄 알았거든 사실 파란스럽다 고란스럽다 정답은 1번 소란이었고요 예예 우리 김하림님 3200 3236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가수 고용배씨와 이렇게 쭉 함께 해봤어요 마지막 끝인사 아 오늘 이렇게 또 책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허주영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내실 때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공연 찾아와 주셔서 좋고요 네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뵐 때까지 다음엔 좀 빨리 보죠 이제 아 그러니까요 너무 텀이 길었네 그러니까요 꼭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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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말해봅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다들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ㅎㅎ 감사합니다.